파론 로즈마스터 고지연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멋진 분이시죠 그죠 근데 애터미가 더 멋진 게 제가 오늘 이렇게 멋진 영광스러운 이 분의 소개를 받고 제가 또 나왔답니다 저는 이렇게 멋진 스펙도 없고 멋지지도 않은 평범한 아줌마인데 애터미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렇게 멋진 사람들은 어떤 각도로 애터미를 받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다음에 또 들어보시고 기회가 꼭 있을 거예요 그러면 오늘은 제가 보는 애터미에 대해서 저는 어떻게 이 애터미를 보고 애터미를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본 애터미를 나누고 싶습니다 네 시작해볼까요 지금도 계속 들어오고 계시네요 네 저 오늘 여기 막 10명 정도만 오실 줄 알았는데 그래도 이렇게 거의 장례가 막 메꿔지네요 네 너무 좋습니다 아무튼 계속 들어오고 계십니다 네 제가 보는 애터미 지금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저를 먼저 잠깐 소개할게요 아마 이제 저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는 중국에서 왔고 한국에 온 지 지금 한 18년째 대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철이 들어서는 한국에서 더 많이 살았었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한국 사람이죠 그래서 한국에서 사는 이 삶이 너무 좋고 올 때는 이제 어떤 마음이었냐면 예전에 한 30년 전에 오시는 분들은 코리안 드림을 안고 온다고 봐도 되겠죠 저희 어머님 세대들이 그랬어요 그런데 저희가 올 때는 한국에 뭔가 아이템이 좋은 게 있지 않을까 그런 것들을 찾아보려고 왔었어요 남편이 한국으로 온다길래 저도 무작정 따라왔습니다 중국에 있을 때는 어린이집 교사였어요 그때 이제 그 직장이 너무 좋아서 아이들이 너무 이뻐서 제가 좀 사명감을 갖고 했던 것 같아요 그 아이들이 이제 커가는 걸 보면서 어떠한 사람의 인생에 내가 어떠한 기여를 할 수 있다 뭐 이런 이제 자부감까지 갖고 일을 했었었어요 그런데 그 일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정말로 힘들어요 아마 이제 어린이집 교사를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이 목이 입을 한 번도 다물면 안 돼요 계속 입을 열고 있어야 되는 그런 일인데 애들이 하도 이뻐서 그런데 하다 보니까 일은 재밌는데 보수가 그만큼 따라오지 않더라고요 돈이 뭔지 그게 저한테 만족을 주지 못해서 남편이 한국을 온다고 하니까 저도 무작정 따라서 왔던 게 그 선택이었고 또 이제 이 한국에 왔기 때문에 저는 애터미를 만나서 너무나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그 식품점을 중국 식품점을 운영하고 있을 때 애터미가 저희 집에 왔고 저는 그때 왔을 때 올 게 왔구나 왜냐하면 제가 중국에 있을 때 잠깐 네트워크 사업을 접해서 해봤었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라는 건 앞으로의 추세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애터미가 왔을 때 나쁘진 않았고 받아들였고 그런데 내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못했어요 그때 가게를 차린 지 6개월밖에 안 되는 시점이어서 이 가게를 내가 어떻게 살릴까 거기에만 집중하고 있다 보니까 애터미는 진짜 눈에 들어오진 않았어요 그런데 그 스폰서님이 가게에 제품을 놓고 가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 제품을 구매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양쪽으로 사람을 다르래요 그래서 다라도 봤어요 그리고 제품을 양쪽으로 구매하는데 저한테 돈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애터미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몰랐고 제품이 좋다는 것도 잘 몰랐어요 그런데 그 찾아오는 그분들이 좋다고 하기 때문에 그냥 전달을 해드렸는데 전달도 아니죠 그냥 사서 구매해서 드렸는데 제가 소득이 발생한 이게 너무나도 신기했어요 그죠 다른 데서는 이런 일들을 안 했을 때 돈이 안 들어온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애터미는 이렇게 되는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왔어요 저기 맨 뒤에 끝에 좀 늦게 도착해서 들었는데 노정구 단장님의 강의를 그날 들었어요 그런데 그때 말씀하시기를 2천만 원의 소득을 받아가신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 2천만 원 소득 어쩌면 나도 받아갈 수 있겠다 왜냐하면 저분은 대단한 분이시기도 하지만 사업 설명 속에서 나오는 그 얘기들은 평범한 사람도 돈을 벌어 갈 수 있다는 그 얘기를 너무나도 이제 막 부르짖으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마음에 와닿아서 그때부터 이제 조금씩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다 지금 여러분들이 온 이 자리에서 저도 그런 생각을 했었고 오늘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생각을 갖고 한번 애터미를 저랑 함께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애터미를 시작할 때 저희 꿈은 지금도 변함없지만 저의 노후도 불안하지만 또 부모님의 노후를 제가 어떻게 하면 책임져 드릴까 이런 부분들 그래서 부모님이 70이 되시는 나이지만 지금도 일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요즘 이제 직장인들이 퇴직을 하고 나서도 다 두 번째 직장을 구하잖아요 일을 선택해서 하시잖아요 만약 일을 안 한다면 그 뒤에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두려우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들 이제 그 직장을 선택해서 선택을 또 다시 해서 그런데 그 선택에도 너무나도 이제 많은 경쟁이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래도 이제 피 터지는 상황에서 다들 이제 꿋꿋이 살아나가고 또 이 자리까지 오신 건 뭔가 애터미에서 뭔가를 한번 보시려고 찾아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직장 이제 노후대비 7억이 있어야지 이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50대 이상이 퇴직을 하고 나서도 계속 직장을 찾는 그런 이제 상황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네, 이렇게 백세시대 네,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이걸 볼 때 저는 예전부터 부모님이 계속 떠오르더라고요 다 어머니 하면 다 마음이 찡하고 아프잖아요 좀 전에도 이제 그 로엘마스터의 강의 지난번에 우리 원대 세미나에서 듣고 다들 이제 마음이 찡해서 이제 나왔었던 그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이 태반들이 다 부모님이 이렇게 계실 것 같아요 그러면 나의 노후도 불안하지만 부모님의 이 노후를 우리가 어떻게 책임을 져드릴까 다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신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더 놀라운 게 있어요 우리가 재수 없으면 회장님께서 120살까지 산다고 그랬는데 142세까지 산다고 요즘은 또 이런 얘기가 돌더라고요 그러면 아까는 그 전에는 백세시대라고 그랬는데 이 늘어난 42년은 또 우리가 어떻게 책임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그런 해결 방법이 바로 에텀이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렇게 대안을 찾고 지금까지 열심히 에텀이 6년째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텀이 별거 없어요 그냥 훅 들어갑니다 훅 들어가요 마트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간단한 거예요 그냥 뭐 이제 다단계 10단계 100단계 다 떠나서 그냥 우리 제품 바꿔 쓰는 거 그게 에텀이에요 요즘 나가서 얘기하기가 너무 편해졌죠 그렇죠? 많은 제품들이 우리의 뒷받침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나가서 에텀이 그냥 마트 바꾸 쓰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정말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가정에서 쓰는 제품들을 나가서 체크를 해봤더니 우리가 이제 먹고 쓰는 참기름, 고추장, 쌀, 휴지 이런 것들이 다 에텀이 안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화장품, 건강식품 이렇게 써봤더니 여기 보시면 20만 포인트가 대략 20만 포인트를 한 가정에서 3, 4인 가족이 쓰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3, 4인 가족이 20만 포인트를 쓰면 1년이면 거의 한 250만 포인트 정도 그래서 나한테 거의 한 26만 원 정도의 캐시가 쌓인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마트에 가셔서 1년 동안 제품을 구매해 보셨는데 한 26만 원 정도 받아보셨나요? 네 아마 더 많은 돈을 쓰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돈은 못 받아 가셨을 거예요 거의 이제 포인트 요즘 귀찮아서 포인트 이거 쌓는 것도 안 하더라고요 이제 마트도 요즘은 생겼다가 없어지고 생겼다가 없어져요 그리고 이 집에서 쌓은 캐시를 받지도 못했는데 또 다음 주인이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캐시를 쓰지도 못하는 그런 건데 애터미에서는 이 제품들을 내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어차피 써야 되는 제품들을 그냥 다른 마트에서 쓰던 것들을 애터미 마트로 바꿨더니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애터미의 모든 제품에는 포인트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 포인트로 인해서 우리는 여러분들한테 캐시를 나눠드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애터미 제품은 요즘 나가서 얘기하면 제품 안 쓰는 분도 물론 계시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제품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치약 한 가지 써도 애터미 다 한대요 칫솔 한 가지 쓰면서 애터미 다 한대요 애터미 휴지 진짜 좋아요 다른 거 쓰세요 안 쓴대요 그러면 우리 여기 앉아계신 기존 사업자들이 사업 제대로 하신 건가요 네 우리 아직도 지금 오신 여러분들 하나 더 걱정할 게 없어요 우리가 앞으로 개발해야 될 시장들 우리가 앞으로 찾아가야 될 사람들 뒷천에 널렸어요 너무 많아요 그리고 이제 이분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그냥 좋은데 가격 싸다 이런 생각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모르는 이분들한테 우리는 애터미가 왜 좋은지 왜 제품이 이렇게 좋은데 가격이 저렴한지 이런 부분들을 좀 전달을 잘 했으면 그랬다면 그분들이 우리의 제품을 다 늘려서 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진짜 많이 하게 돼요 한두 가지 제품 쓰면서 애터미 다 쓴다고 그래요 그러면 저 사람 애터미 다 쓴대 어디에 가입했대 가입하고도 관리되지 않는 사람들 많죠 1년 동안 지나도 내 코드가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이런 것도 모르고 계신 분들도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볼게요 알면 평생 쓸 제품이다 그래서 요즘 제가 창원에 후원을 많이 가고 있는데 거기 가면 애터미 제품을 거의 모르시는 분들이 없어요 이브닝 세트 앱설루트 화장품 만나는 사람마다 그 정도는 거의 쓰신 거예요 그런데 다른 데서 막 뭐가 좋다 그러면 애터미 안 쓰고 거기 가서 또 써요 다 머리 끄덕이고 계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다 우리 그런 경험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왜 그랬을까요 애터미 제품이 좋고 싸다 여기까지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는 영혼을 진짜 갈아 넣어야 된다 그분들한테 애터미 제품이 좋고 싼데 왜 좋고 싼지 그 이유까지 알아보셨어야 돼요 왜 좋고 싼지를 알아야지만이 애터미 안에서 영원한 소비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애터미가 이렇게 좋기 때문에 애터미에서 영원히 소비할 것이고 오늘 오신 사장님 저랑 같이 애터미 안에서 이런 것들을 알아보고 애터미 안에서 소비를 영원히 합시다 그랬을 때 나한테 어떤 일이 생기는지 한번 보자고요 이렇게 이제 접근을 하니까 그분들이 아 그랬어? 내가 몰랐어? 이렇게 이제 다가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제품을 보시면 정보 전달이죠 팔려고 하니까 되게 어려웠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품을 내가 써보지도 않는 제품을 팔려고 했었어요 저는 처음에 아까 제품 좋은 것도 모르고 돈이 들어와서 애터미를 하겠다고 생각했고 노성구 단장님이 2천만 원 보러 가신다니까 거기에 휙 뚜껑이 날아가서 나도 애터미를 해야 되겠다 이 생각만 했었지 애터미 제품이 진짜 좋은 거를 내가 먼저 경험해보고 이 감동을 전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강의를 들으면서도 강의 속에서 수많은 강사님들이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여기 앉아 계신 사업자들도 안다고 하면서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그렇죠? 안다고 하면서도 그렇게 안 하시는 분들 계셔요 그래서 오늘 오신 여러분들도 처음 오신 분들이라면 이 얘기를 조금 새겨 들었으면 좋겠어요 알지만 그래도 한 번 더 써보는 거 알지만 한 번 더 알아보는 거 그래서 이 제품이 도대체 왜 좋은지 이 부분에 대한 검증이 시작이 된다면 애터미는 자연스럽게 되게 재밌게 시작되는 그런 일이거든요 그래서 애터미는 모든 것들을 준비해놨잖아요 품질을 높여놓고 가격은 내려놓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알고 난다면 이 일은 우리한테 이익만 되는 거지 절대로 우리한테 지인에게 알려줘도 또 이익이 되는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자발적인 구매가 자동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의 일들이 연속으로 이제 진행된다는 거죠 그리고 CCM 인증이 나왔는데 제품에 대해서 제가 너무나도 모르고 했던 기간들이 아까워서 저는 이 제품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다단계 업계에서 최초로 CCM 인증을 받은 그런 제품입니다 소비자 중심 경영을 하는 이런 회사에서 받는 그런 인증인데 애터미에서 2년 연속 이것도 받았다는 거는 정말로 대단한 상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품에 대한 검증은 이걸로 하셔도 되겠다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애터미가 요즘 초뷰카 시대라는 그런 책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 책에서 하는 얘기가 지난번에 윤종구 교수님이 이 책을 쓰셨는데 거기에 같이 협조를 해서 이 책을 같이 쓰신 분들이 분당탑에 줌에 또 분당탑에 정말로 대단한 분들이 계셔서 그분들을 초대를 했어요 그래서 분당탑 줌에 오셔서 이 얘기를 해주시는데 네 괜찮습니다 네 이 얘기를 해주시는데 저도 초뷰카 시대를 봤다 안 봤다 이렇게 했는데 정말로 그 안에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 정리를 제가 알아듣기로는 그렇게 들었어요 어떠한 이제 제품을 이제 진짜로 제대로 만들어 놓았고 이 제품을 봤을 때 우리는 제품을 통해서 감동을 받는다 제품을 통해서 감동을 받는다는 얘기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해하세요 네 애터미를 진짜로 제대로 이해하신다 그런 분들은 제품에 감동을 받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다 그래요 그래서 저도 제품에 감동을 받았고 그 감동으로 인해서 나의 성공이 연결이 되고 나의 성공을 통해서 또 다른 분의 성공을 우린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의 아픔 그리고 이제 파트너의 아픔 스폰서의 아픔 이런 아픔들이 나의 아픔으로 돼서 같이 우리는 그 아픔을 딛고 일어서면서 어떤 사회에 헌신할 수 있는 공헌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사람들이 같이 가는 게 애터미이다 저는 이렇게 알아들었거든요 그래서 애터미가 그냥 제품이 싸고 좋은 이 문제가 아니라 어떠한 이제 사회에 공헌하는 이런 멋진 이제 사업이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애터미 하는 사람들이 평가하는 게 아니라 애터미를 밖에서 보는 분들이 애터미를 이렇게 평가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애터미는 과연 앞으로 100년을 갈 100년을 지속할 수 있는 그런 회사일까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를 윤종구 교수님은 2년 동안이나 하고 이 책을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기업 중에 100년을 갈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는 게 애터미가 지금 논의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100년을 가는데 여기 앉은 여러분들이 다 같이 기여하는 그런 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점에서 박수 한번 하고 갈까요 이렇게 대단한 제품이 원가 비율이 이렇게나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희 제품이 천 원에 팔린다고 할 때 원가 비율이 4,600원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또 여기 보시면 관리 비용이 11.22% 다른 회사 같은 경우는 관리 비용이 거의 25% 이상이 들어간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터미 회사가 살림을 잘 산다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살림을 알뜰하게 살아서 그 비용을 절감된 비용으로 애터미 제품이 싼 거지 절대로 어떠한 하청업체를 쥐어짜가지고 애터미 제품을 싸게 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가 된다면 우리가 제품에 감동이 나올 거잖아요 회장님이 워낙 고차원적인 생각을 하시고 대단한 분이셔서 그분의 어떠한 노하우나 경험들이 이 바탕에 녹아 있어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또 애터미의 제품이 이런 관리 비용까지 만들어지면서 제품이 진짜로 가격이 싼데 품질이 좋은 그런 애터미 품질이 만들어지는 게 그런 애터미 제품이 만들어진다라는데 우리는 정말로 복받은 애터미를 선택했던 사람들은 정말로 복받으신 것 같아요 이런 회장님을 만났다라는 거 그래서 저희 신규 부터너분이 이번 석세스에 참석을 하시고 회장님의 강의를 듣고 나서 야 진짜 세상에 저렇게 멋진 사람이 있냐 저분을 롤모델로 삼고 싶다 앞으로 저분처럼 살고 싶다고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정말로 우리 그런 회장님이 있어서 너무나도 뿌듯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오신 이 자리에는 그런 회장님을 모시고 있는 그런 회장님과 우리가 함께 하고 있는 그런 회사라는 걸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품 얘기가 계속 나왔었는데 제품에 대해서 간단히만 보여드릴 건데 이게 동종업계의 이런 제품들인데 제가 비하하려고 이렇게 비교표를 갖고 나온 게 아니고 여러분들 가격만 한번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한 달 가격이 에터미 홍삼단은 4만 원이에요 그런데 다른 데는 4만 원대를 찾아보기 어렵죠 이게 에터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에터미는 최적의 어떠한 그런 것들을 찾아서 정말로 이제 공평한 선에서 아주 공정한 선에서 다운을 시켜주는 거예요 누군가를 착취하거나 이제 어디에다 이제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도 감동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터미 홍삼단이 4년 지금 홍삼단 하면은 인삼 하면은 6년근이 좋을까요 4년근이 좋을까요 6년근이죠 네 고성관념입니다 네 6년근이 좋다라고 하죠 우리는 이미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홍삼은 4년만 커도 자기가 할 수 있는 구시를 다 한대요 그런데 2년 동안을 더 거기에 놔두는 건 뭐예요 이 인삼은 거기에서 시간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많은 이제 그 논문들이 이미 그것들을 입증을 했어요 4년만 키워도 지금 이제 기후의 변화나 어떤 이런 것들로 인해서 4년만 키운 홍삼도 6년에 키운 홍삼보다 못지않게 자기가 할 수 있는 기능들을 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터미는 4년근 홍삼을 채택했어요 그래서 그때 거기서부터 이제 가격이 다운되는 거죠 네 그런 부분들 그래서 찾아낼 수 있는 그 어떠한 이제 다른 사람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고정관념을 타파하고 에터미는 그런 것들을 찾아내서 그 가격을 다운시킨다라는 거예요 네 또 다른 제품 보겠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똑같은 이제 함량에 더 많이 어쩌면 들어갔는데 에터미의 제품은 한 달 보니 17,500원이다 그런데 다른 데는 8만 원 13만 원 이렇게 이제 천차만별의 가격인데 에터미가 정말 품질 높은데 가격은 정말로 우리한테 좋은 가격으로 착한 가격으로 드린다 이런 부분들을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역시 오메가3도 똑같아요 네 그리고 우리 오메가3는 씹었을 때 비린내가 안 나요 비린내가 나는 정도 비린내 나는 정도가 그 뭐 멸치볶음 했을 때 나는 그 정도의 비린내 이제 보통 이제 다른 데 오메가3는 이렇게 크거든요 드시고 나면 자꾸 트림이 올라오고 그 올라올 때마다 냄새가 이제 좀 나거든요 그런데 에터미 오메가3를 먹으면서 제가 경험했던 것도 트림도 많이 올라오지 않을 뿐더러 만약 한다고 해도 냄새가 거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3패가 되지 않는 좋은 오메가3를 썼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터미 오메가3는 3개월에 19,200원 6,400원 꼴입니다 네 우리의 주력 제품 나왔어요 저는 이제 이 주력 제품이 해모임이 지금 에터미를 여기까지 끌고 온 그런 좋은 제품이잖아요 그래서 이 제품을 통해서 해모임 하면 한국원자연구원에서 나온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8년 동안 연구 개발된 제품이고 나라에서 50억을 투자해서 국책 프로젝트로 진행된 그런 만들어진 그런 제품입니다 그래서 지금 동종업계에서는 제일 많이 팔려나가는 해외에도 제일 많이 수출되는 그런 제품이죠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또 우리의 앱솔루트 화장품 제가 좀 간단히 설명하고 지나가겠습니다 네 앱솔루트 화장품이 이번에 세종대왕상을 또 받았죠 세종대왕상 NEP 인증도 받았고 또 장영실상까지 이렇게 다 받았는데 또 최우수 차세대 인류 그런 제품이라는 호칭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앱솔루트라고 얘기를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세종대왕상이라고 하면 못 알아들으시더라고요 네 못 알아들으셔요 그래서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정말로 인정하는 1위 그런 상이었고 그리고 앱솔루트를 나가서 얘기할 때 많은 분들이 그냥 화장품만 전달하는 이런 경향들이 있는데 또 이브닝 4종이랑 같이 들어갔을 때 이 제품이 더 좋은 효과를 나타낸다는 그런 팁도 같이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화장품이 지금 애터미에서 이거 보여드릴게요 네 제가 100번 얘기하는 것보다 이제 이렇게 인증사진 하나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분이 지금 18년도부터 19년도 20년도 21년도까지만 20년도 제가 얼마 전에 만났을 때 더 좋아지셨더라고요 그냥 진짜 팽팽해지셨어요 그래서 아마 써보신 분들은 다 이걸 인정을 해요 우리가 지금까지 화장품이 나의 피부를 이렇게 개선할 수 있다는 거는 다 안 믿으실 거예요 저는 진짜 안 믿었었거든요 제품을 이제 화장품으로 인해서 내 피부가 바뀐다? 저는 이런 생각을 안 했었어요 근데 화장품으로 인해서 진짜로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요즘 나가서 이제 얘기할 때 저희 어머님도 어머님조차도 제가 애터미 사업을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음에도 안 믿으시더라고요 안 쓰셨어요 근데 지금 한 2년째는 아주 열심히 쓰시는데 또 여기 잔주름 같은 부분들이 이제 다 제거가 되니까 그리고 목주름 같은 데도 개선을 진짜 많이 보셨거든요 여름에 그 더운 날에 스카프를 계속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 더운데 왜 스카프를 하고 계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어머니가 주름 때문에 올해 71세인데 주름 때문에 고민이 돼서 이렇게 한다 그랬는데 이제 우리 화장품을 열심히 쓰시고 나서 그 주름도 많이 개선이 돼서 요즘은 스카프도 진짜 안 하시고 당당하게 애터미 제품을 홍보하고 계십니다 좀 전에도 이제 전화와 가지고 우리 원당 얼마냐고 원당을 또 이제 추천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애터미는 제품이 이제 이런 감동을 주기 때문에 제가 어머님한테 제품을 팔아달라고 제품을 누구한테 얘기해달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근데 저희 어머님이 그 제품을 누구한테 얘기하고 싶어서 내가 이렇게 좋아졌으니까 그리고 다른 분들한테 그 제품을 전달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도 애터미가 제품이 우리가 이제 내가 쓰지 않은 제품은 전달은 안 하시면 돼요 내가 써본 제품만 얼마나 좋던지 얼마나 좋은지 내가 정확하게 써보고 좋은 그 감정들을 다른 분들한테 전달을 했을 때 제품은 날개 돋힌 듯이 팔려나간다 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애터미 애터미가 이제 쇼핑몰 한 600가지 제품이 되는데 회장님께서 우리는 이제 다 소비자잖아요 소비자들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우리는 계속 소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감사합니다 네 굉장히 좀 덥네요 시원하고 너무 좋습니다 네 긴장돼가지고 덥다는 얘기도 못하고 왔는데 여러분들 좀 박수로 응원해 주세요 네 이렇게 이제 애터미가 좋다고 소비자들은 다 몰려온다라고 모든 소비는 애터미 안에 다 있다고 이랬는데 그냥 애터미 쇼핑몰만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아자몰을 또 한 만들어놨어요 그죠 그래서 애터미 쇼핑몰 안에 없는 제품들은 우리가 이제 아자몰에서 또 찾아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아자몰에서 찾아보는데 아자몰의 제품이 에코하고 뭐 아자픽 이렇게 하는 제품들을 들어가 봤을 때 정말 놀라운 가격에 우리가 주문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파는 쌀 요즘 야채 이런 것들도 아주 착한 가격에 나오면서 또 이제 포인트도 많이 주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 모든 제품에 포인트가 달려있다라는 게 저는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사업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그 사업인데 이렇게 내가 일상에서 먹고 쓸 수 있는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양치하고 샤워하고 머리 감고 일어나 그 다음에 이제 밥 먹고 모든 것들이 이 안에서 소비를 할 수 있다는 게 놀라워요 그리고 그 소비를 할 수 있는 모든 제품의 포인트가 달려서 다시 나한테 캐시로 돌아온다는 그런 부분들 그래서 여기서는 제가 이제 그 애플 페논에 대한 비교퍼를 예전에 갖고 있던 건데 똑같은 제품의 똑같은 함량이에요 근데 이거는 타사 제품이거든요 근데 여기는 애터미 제품 타사에서는 5만4천원 하는데 애터미에서 2만3천원에 구매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놓치지 마시고 아자 머리죠 놓치지 마시고 구매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여기 보시면 삼성전자, LG전자 이렇게 뭐 태양초, 고추장도 들어와 있고 우리가 맨날 이제 쓰는 이런 콩기름도 네 다 들어와 있어요 아자콘, 윤정고 교수님이 쓰신 아 그 책이 아니구나 애터미 DNA구나 네 ADT, 캡스, 야놀자 다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 안에서 소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이제 제가 A 회사에서 중국에서 그 네트워크를 알아볼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물론 이제 처음에는 세제부터 시작해서 이제 건강식품으로까지 화장품으로 확대되는데 나중에는 결국은 쌀, 짜장면도 들어올 것이고 우리가 가서 머리를 잘라도 포인트가 붙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제가 그때 들을 때 20년도 더 됐어요 근데 그 회사는 지금도 이걸 만들어내지 못했어요 왜냐? 네 회원이 그만큼 모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회원이 많이 모여야지 많이 이런 일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애터미 회사가 지금 1600만 명 회원이 모여서 회장님은 이 아자모를 만들어냈어요 그러면 왜 이 애터미에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릴까? 쿠팡에서 사람들을 모으려고 500만 명 회원을 모으려고 처음에 들어오는 사람들, 첫 구매 회원들한테 돈을 5만 원씩 캐시백 쿠폰을 5만 원짜리 쿠폰을 줬거든요 근데 애터미는 들어올 때도 아무것도 내지 않고 들어오지만 들어와서도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주는 건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안에서 내가 어차피 써야 되는 제품들을 썼을 때 나한테 어떤 돈이 들어오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안에 몰렸다라는 거 왜 몰렸을까요? 네 그 부분을 저랑 이제 또 함께 뒤에서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는 지금도 제가 잘 쓰고 있는 제품인데 똑같은 이제 제품인데 최저가를 구매 찾아봤을 때 12만 9천 원이었어요 근데 아자몰에서 9만 9천 원에 구매를 해서 지금도 아주 잘 쓰고 있습니다 저희 딸이 저보다 더 많이 쓰고 있더라고요 이제는 애터미를 하는 시간 속에서 애도 함께 애터미랑 같이 크면서 혼자 이제 자력으로 이제 뭔가를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졌어요 저는 이제 그 애터미라는 걸 하면서 많은 분들이 애기가 있어서 애기가 뭘 못해서 이제 못한다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근데 애기들이 엄마가 마냥 옆에서 끼고 앉아 있는다고 더 잘 크는 건 아니더라고요 근데 엄마가 나가서 이제 열심히 뭔가를 이제 성장하는 그런 엄마가 됐을 때 아이들도 집에서 자기 혼자 성장하는 그런 아이가 된다라는 거 꼭 알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더 멋진 아이를 더 멋진 아이를 키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 부분도요 이거는 이제 가격대가 진짜 파격적이죠 이 찬스는 제가 놓쳤어요 그래서 애터미에서 들어가 보시면 이런 찬스들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이제 많은 제품들이 좋은 제품들이 넘쳐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어떠한 이제 제품을 선택할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몰라서 휴지 하나 검색하면 몇 천 가지 휴지가 나올 거예요 근데 그 휴지를 어떤 게 내가 좋은지를 몰라요 그 안에 무형광 뭐 무색소 뭐 뭐라고 다 뭐뭐뭐 들어있는데 그런 거를 잘 알아보지도 못하겠고 물론 전문가들이 돼서 그런 것들을 잘 구별하고 선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 이상 더 많은 분들은 그런 것들을 선별을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애터미는 그런 것들을 잘 선별해서 애터미 쇼핑몰에 올려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 안에서 그냥 내가 선택해서 쓰기만 하면 돼요 그런 일들 그런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기구독하는 사람들 우리처럼 이제 하고 있는 사람들은 애터미를 정기구독하고 있는 이제 충성 소비자죠 그래서 이렇게 정기구독하는 많은 사람들을 만들어내사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애터미는 유통입니다 애터미 회사에서는 제품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라 애터미는 좋은 제품을 가져와서 유통만 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리고 애터미 회사가 2006년에 시작해서 방판으로 3년 동안을 했고 2009년부터 정식으로 이제 다단계 업계에 등록을 하고 그때부터 매년마다 꾸준히 이제 두 자릿수씩 성장을 해서 2019년에 1조를 만들어냈어요 제가 1조 만들어낸 걸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 자료를 갖고 나왔는데 1조 가는 기업이 대한민국에서 네이버 빼고 애터미입니다 그래서 10년 안에 이런 쾌거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건 정말 정말로 대단한 것 같아요 물론 우리 평범한 사람이지만 나의 10년 전을 한번 돌이켜본다면 어떤 삶이었어요? 그리고 나의 10년 이후에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나요? 그래서 저도 저게 1조라는 개념이 도대체 얼마만한 개념인가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잘 머리에 와닿지 않아서 저는 저의 10년 전을 한번 생각해보고 저의 10년 후를 생각해봤어요 그래서 박한길 회장님이라는 이분이 그 아무것도 없는 데서 시작을 해서 10년 동안에 이런 것들을 만들어냈다는 건 정말로 대단한 일이었구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26개 나라에 들어갔죠 그래서 애터미가 100개 나라 들어간다는 꿈이 곧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애터미가 여기서는 또 3억불 수출의 탑을 이제 받았고 3억불 이상 수출의 회사가 23개밖에 없는데 그 안에 애터미가 당당하게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3억불 수출의 탑 그리고 요즘 이제 서울에 보면은 전담 택배가 이렇게 다니고 있죠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이제 택배 이제 전담 배송 서비스가 있는 건 아마 애터미가 최초고 지금까지 유일합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그 집까지 도착할 수 있도록 애터미 회사에서 그런 것까지 다 만들어주고 있죠 그리고 애터미 회사는 이렇게 이제 또 납품하고 나서 그 즉시 이제 일주일 안에 결제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만약 오늘 이 회사가 망한다고 해도 갚을 빚이 하나도 없는 그런 회사예요 그래서 다른 회사들하고 이제 협력을 했을 때 한 회사만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애터미 회사는 여러 가지 회사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이 한 회사만 선택해서 오로지 제품만 잘 만들어 달라 그래서 그 회사가 이 애터미의 제품을 납품했을 때 이제 제품이 팔리든 안 팔리든 그 회사의 일주일 뒤에 바로 결제하는 그런 회사랍니다 그래서 애터미랑 이제 협력했던 그 회사들이 다 이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 한번 보고 갈게요 공장에 저희가 생산하다 화재가 났었어요 참 참담하고 악담이 됐죠 그래서 그 마음을 추스리지 못하고 이제 현장에 내려왔는데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 가운데서 전화가 온 건 무엇일까 근데 도경희 대표님이 전화를 해주셔가지고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런 말씀을 처음 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애터미 직원들이 현장을 방문을 해주셨을 때 퓨밀리처럼 가족처럼 생각하세요 어려운 일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잊어먹을 수 없는 기억이었죠 애터미 회사가 이제 컵라면 회사에 불이 났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곧 애터미에 들어왔을 때 컵라면이 안 보이더라고요 컵라면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근데 애터미 회사는 1년 동안 그 컵라면을 안 팔았어요 만약 다른 회사 같았으면 다른 데에서 납품을 받아서 팔았을 거예요 근데 애터미는 1일 1사 그 원칙을 지켰고 이 회사를 기다려줬어요 그리고 불이 나서 맨 먼저 전화하신 분이 도경희 대표님 그리고 이 회사에 돈을 지원해서 빨리 복구할 수 있도록 도와줬던 것도 애터미였어요 그래서 애터미에서 제품을 파는 이런 회사지만은 그 제품으로 인해서 이런 감동이 물결이 전파되는 거죠 근데 또 역으로 사장님께서는 컵라면을 크게 사발면처럼 만들어서 20%나 증가시켜서 다시 내놨잖아요 그래서 지금 드시는 분들은 아마 예전에 컵라면 그 크기를 저도 못 봤어요 그래서 컵라면의 크기가 아주 커졌다고 이분이 이제 다시 그것들을 또 돌려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애터미라는 한 기업이 있음으로 인해서 이 기업이 다른 기업에 또 주는 영향 그 영향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한테까지 그런 감동을 전하는 그런 기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좋은 제품 착한 가격 여기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어떠한 이런 스토리들이 모여있는 이런 애터미 기업 안에 우리가 지금 같이 함께하고 있는 영광스러운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디오테 코리아도 애터미를 통해서 이렇게 옥 4천이었던 매출이 191억까지 이렇게 20배나 성장한 그런 회사가 되었고 바다마을 또한 이렇게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고등어 하면 엄마들 카페에서 주로 고등어 어디가 맛있어? 그러면 애터미 고등어 다 답이 똑같아요 애터미 고등어 네 그걸 보면서 저희 사촌동생이 제가 이제 애터미를 하는 거 굉장히 안 좋아해요 근데 딸이 둘이 있는데 너도 한번 애터미 고등어 먹어봐 오 맘 카페에서 엄마들이 다 애터미 고등어를 추천하더라 이제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구매를 해먹었는데 애들이 다른 걸 안 먹는데요 애터미 고등어만 먹는데요 그래서 그만큼 정말 좋은 제품 애들 입이 정말로 이제 진짜 맛을 아는 그런 입이잖아요 거짓말을 안 하잖아요 애들은 네 그런 이제 제품이고 그리고 이제 애터미가 이렇게 이제 좋은 회사이고 뭐 등등등등 여러 가지도 설명했지만 또 나눔을 실천하는 그런 이제 다른 또 이런 회사 다른 회사와 정말로 다른 그런 회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저는 애터미를 봤을 때 그 A4용지를 붙여놓고 시작했다는 게 너무나도 감동이었어요 그 회사가 간판 만드는데 별로 돈 많이 안 들거든요 충분히 만들 수도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은 그 내실에 집중하고 뭔가 이제 불필요한 것들에 이제 투자를 돈을 안 쓰겠다는 회장님이 그런 알뜰한 생각이잖아요 그래서 애터미 그 A4용지를 붙여놓고 애터미 이렇게 해서 애터미를 시작했다는 게 저는 거기에 감동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런 회사가 그 없을 때부터 어떤 학교를 선정을 해서 20만 원씩 기부를 시작했대요 그래서 회장님이 하는 얘기가 그러잖아요 기부라는 건 내가 먹고 남은 걸 누구한테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없을 때부터 나보다 없는 사람한테 드리는 게 그게 기부라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저도 한 3년 전부터 이제 선택 그 딸이 그런 이제 학교에서 하는 그런 행사였는데 가까워 가시고 굿네에 보세요 해서 아이 한 명을 지금까지 이제 계속 후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장님의 그런 영향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은 매출 대비 1위거든요 매출은 그렇게 많지 않지만 더 많은 매출을 내는 회사보다도 애터미는 더 많은 기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100억 기부 또 여기 컴패션에 이렇게 많은 돈을 기부를 했죠 그런데 이런 기부를 보고 또 좋아서 오시는 분들도 진짜 많으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애터미 회사가 우리가 이제 이런 매체에 보도하는 게 아니라 지금 회사가 이렇게 이렇게 이제 자꾸 감동의 물결과 좋은 것들이 전파되면서 매체에서 애터미를 이렇게 여기다 올려서 퍼부스지에도 나오셨고 이렇게 이제 뉴스에도 나왔습니다 네 이런 애터미 대한민국 대표 유통기업 네 그리고 여기 반품률이에요 반품률이 0.24%라는 거는 거의 천 개의 제품이 나갔을 때 두 개 정도 반품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만 봐도 애터미 제품은 정말로 좋은 제품이구나 뭐 애터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 애터미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좋은 제품이기 때문에 내가 이 안에서 제품을 써야 되겠다 내가 이 제품을 쓰는 이제 그런 회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반품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 여기 오신 분들이 그냥 소득이 아니라 노동소득이 아니라 자본소득 인쇄소득을 만들려고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애터미는 바로 그 인쇄소득입니다 그래서 애터미의 소득이 어떻게 풀리냐면 전체 매출의 35%에서 풀려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35% 내가 먹어야 할 피자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이번 회의 매출이 얼마다 그러면 그 총 매출에서 35%를 띄어서 우리한테 이제 여러분들한테 배당이 되는데 그 피자가 도대체 얼마만큼이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뒤에서 또 설명을 드릴게요 네 이렇게 소비자로부터 시작해서 오토소비자로 또 사업자로 네 아까 이제 처음에 그냥 마트 바꿔 쓰는 거 간단해요 마트 바꿔 쓰면서 내가 오토소비자가 되고 오토소비자가 되면서 저처럼 양쪽으로 구매를 했더니 수당이 들어왔어요 그 수당이 들어왔는데 이 수당이 6만 원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6만 원이 60만 원이 되고 600만 원이 되고 6천만 원이 된다는 게 우리가 여기 이 자리에 오셔서 그 생각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믿음이 이 안에서 생기면서 우리는 이 일들을 같이 해나가는 거예요 네 그리고 애터미의 사업 특징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애터미의 사업 청명, 보상플랜의 특징은 두 줄 라인 딱 두 라인만 키워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도 여러 명을 나와서 많이 키우는 것보다 두 명을 키우는 게 더 쉽겠죠 그래서 두 줄로 이제 키워나가는 그런 구조인데 우리 이제 인맥이 나의 세 번째 인맥, 네 번째 인맥이 생겼을 때는 그 하위로 이제 같이 이제 달고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같이 함께 할 수 있다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애터미에는 가입비, 진입비, 월간 유지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1,600만 명까지 그 많은 회원이 모이지 않았나 그걸 이제 하는 거고 그리고 무한 누적 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제 무한 단계 무한 누적으로 한국, 일본 네 여러 나라가 이제 같이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냥 이것만 보고도 이제 비전을 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게 가능해? 네 전 세계가 어떻게 이게 연결이 된다고 네 다른 네트워크 마케팅은 회사는 글로벌로 나가요 전 세계로 나가요 그렇지만 회원들 개개인은 글로벌이 아니에요 그런데 애터미는 회원들 개개인이 무한 누적이 되고 글로벌로 전 세계로 나갈 수 있고 그 나간 모든 사람들의 포인트는 나의 포인트로 인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 글로벌 원마케팅의 매력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보여줄게 상한선을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제가 지금 여기에 준비가 안 됐네요 상한선이라고 하면 제가 여기서 잠깐 그려드릴게요 네 이렇게 이제 상한선을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지금 시작하는 사람들 10년 전에 시작하는 사람들 그리고 10년 뒤에 시작하는 사람들도 전부 다 우리는 이 자리에서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아까 피자는 정해져 있잖아요 우리가 35%를 먹어야 할 피자는 정해져 있는데 맨 꼭대기에 처음 시작한 사람들이 상한선이 없다면 그분들이 대부분의 그 35% 중에 피자를 다 떼어서 먹어가요 그러면 나머지 피자 쪼가리는 부스러기밖에 안 남습니다 그러면 밑에 들어온 개미 분단들은 그걸 나눠 먹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애터미는 상한선을 그어놨기 때문에 맨 먼저 시작한 이 분들이 다 가져가지 못해요 회장님이 못 가져가게 딱 락을 걸어놨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10년 전에 시작한 사람도 성공했지만 지금 들어오시는 분들 10년 뒤에 들어오신다 그래도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성공하신 분들이 자식들을 애터미에 투입시키잖아요 애터미를 같이 하자고 자녀들을 애터미에 같이 오라고 애터미에 와서 같이 하자고 그러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다 이 안에 그 비밀이 있는 것 같아요 나도 만들었기 때문에 너도 할 수 있다 이런 부분에서 애터미는 정말로 회장님이 다른 매트워크 마케팅에서 200억을 가져가지만 애터미 안에서는 200명이 한 사람당 1억씩만 가져가게 하자 200억을 가져가도 그 사람이 하루에 열기를 먹는 것도 아니잖아요 돈을 이제 그 돈이 남는 돈은 다 어디로 갈까요 그래서 애터미 회장님이 만들어낸 이게 200명이 1억씩 가져가자는 그 부분이 그 200명이 나와서 이제 집 사고 차 사고 돈 쓸 때마다 어때요 돈이 순환이 되면서 전 세계가 같이 숨을 쉴 수 있는 그런 순환 그런 작용들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만들어낸 게 애터미 보상 플랜입니다 네 여기 글로벌 마케팅을 제대로 이제 보여주신 거죠 이게 각 나라마다 이제 색상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이제 두 줄로 시작했지만 이렇게 이제 퍼져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 라인에도 중국 회원도 있고 인도네시아 회원 말레이시아 회원 이렇게 이제 막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내가 한 게 아니라 또 그 통에서 그 밑에 통해서 이렇게 들어오는 현상들이 생겨나요 네 그래서 애터미 수입이 진짜로 이제 마르지 않는 그런 수입이라는 거죠 그리고 애터미 수입은 후원수당 직급수당 그리고 이제 프로모션 교육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네 회사 수입 배분 구조는 약 10만 포인트일 때는 후원수당으로 44% 직급수당으로 이렇게 20% 그리고 교육수당으로 6% 회사 운영비가 3% 이렇게 들어갑니다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스폰서님들과 함께 다시 한번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후원수당은 나의 본인 포인트가 30만 포인트일 때 나는 수당을 받아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생겨요 그래서 그때는 A그룹하고 B그룹에서 한 사람이 30만 포인트가 다 차야 되는 거는 아니에요 이제 전체 그룹에서 30만 포인트가 올라왔을 때 만 포인트, 3만 포인트, 10만 포인트 이렇게 해서 전체 합의가 30만 포인트 그리고 우측 B그룹에서도 전체 합의가 30만 포인트일 때 나한테 약 6만 5천 원이라는 돈이 들어옵니다 네 이렇게 들어와서 여기 좌라인, 우라인 이렇게 누적이 되는 부분이에요 네 근데 이 6만 5천 원이라는 돈이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났을 때 그냥 한 번만 받았을 때는 별거 아니지만 1년 하면 얼마예요? 거의 70만 원 돈이죠 10년 했을 때 700만 원 돈 네 30년이면 얼마예요 내가 사업을 안 하고 그냥 나는 한 달에 6만 원씩만 받아도 나한테 이런 혜택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나는 너무 좋아서 그 감동을 누구한테 전달을 했더니 빨리 같이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6만 원이 12만 원이 됐고 12만 원이 24만 원이 됐고 24만 원이 50만 원이 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네 여기 보시면 우리가 그리고 이제 직급이에요 우리 직급은 모두 7단계까지 있어요 직급 수당은 매월 7일 하고 22일 두 번 이제 지급이 되고 그리고 아까 후원 수당은 매주 화요일에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애터미에 들어오신 분들은 매주마다 사회를 수당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또 7일 하고 20일 받기 때문에 한 달 동안에 6번의 직급을 수당을 받게 됩니다 네 이거는 이제 그 후원 수당에 대해서 판매사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린 거예요 250만 포인트 250만 포인트가 만들어졌을 때 나는 이런 직급 수당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애터미가 1단계부터 7단계까지 세일즈 마스터 다이아몬드 마스터 네 이렇게 진행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세일즈 마스터가 만들어지기 전에 또 이제 회사에서 반판매사라는 그런 제도가 나왔는데 그 반판매사를 달성하는 건 이제 좌우가 150만 포인트씩 달성했을 때 한 달에 약 100만 원 돈 한 회차에 50만 원씩 해서 한 달에 약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플랜입니다 그래서 이 플랜을 통해서 지금 많은 소비자들이 구축이 되고 있고 또 이제 더 단단한 그런 애터미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직급 세일즈 마스터를 갔을 때는 네 이 부분이 우리가 제일 탐나는 부분이죠 네 이렇게 이제 해모임하고 스킨케어 시스템하고 그리고 이브닝 4종 그 다음에 똑같이 다이아몬드 마스터를 갔을 때 이 제품이 주어지면서 예전에는 이제 현금이 아니었는데 지금은 이제 현금 100만 원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샤런 로즈 마스터요 200만 원 현금 그리고 네 스타마스터 갔을 때 천만 원 제가 지금 제일 받고 싶은 게 이 부분이었어요 아까 스타마스터라고 소개시켜서 가지고 너무나도 이제 가슴이 뛰었어요 네 빨리 올해 안에는 이 스타마스터를 거머쥐고 천만 원이라는 이 돈도 현금 프로모션으로 받을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해외여행도 같이 갑시다 여러분들 네 해외여행권 4매 네 그리고 로얼마스터 네 5천 원의 상금이죠 그리고 해외 5천만 원 네 5천만 원 네 여기서 이제 하도 막 이제 천만 원 오천만 원 막 이래가지고 돈의 개념이 좀 너무 약해진 것 같아요 그죠 어 지금 이제 그 천만 원이라고 얘기했는데 애터미에서는 진짜로 돈 벌어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진짜 이거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이야기들이거든요 그래서 암해를 하셨던 분이 어 잘못 얘기해 네 A사에서 일을 하셨던 분이 어 애터미의 그 세미나장에 왔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본인이 그 이왕에 했던 그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들었을 때는 어떠한 각본을 짜놓은 그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규칙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 같았지만 애터미 이 안에 들어왔을 때 어떠한 이제 성공한 아줌마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올라와서 하는 그 얘기가 정말로 마음에 와닿았고 이거는 각본에 짜놓은 게 아니다 이거는 진짜다 이거는 진짜로 진짜다 이렇게 들려가지고 너무 좋았고 진짜 애터미는 돈이 되는구나 그게 보였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개념이 오천만 원을 오천 원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일이 막 생기는 것 같아요 네 크라운 마스터 3억의 현금을 받고 그리고 해외여행권 10박 11일 여행권을 받고 이렇게 상세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뒤에 스폰서님을 통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임페리얼 마스터 여기 10억 이 10억을 보고 여러분들 다들 오신 거 맞죠 이 10억의 상금 여기에 이제 받아가십니다 그래서 이게 회장님이 그때 시상식을 볼 때 본인보다도 정작 회장님이 더 기뻐하시고 눈물을 흘리시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본인들은 더 무덤덤한데 어쩌면 회장님이 처음부터 이 모든 것들을 다 기획했는데 그날 그 꿈이 이루어지는 날이었잖아요 그래서 회장님이 눈물을 흘리시고 그러시는 부분들이 감동적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이거 우리 직급을 갈 때마다 받는 그 프로모션이거든요 아까 이제 후원수당과 직급수당에서 우리는 일을 했다고 이제 매주마다 6회 받는 그 직급수당과 후원수당을 다 받았는데 또 프로모션으로 이런 돈을 또 준단 말이에요 다이아몬드 때 100만원 200만원 1000만원 5000만원 3억 13억 6천 3백만원이에요 그래서 지금 애터미에서 여기 들어오셨지만 애터미는 처음부터 돈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나의 그물을 하나도 안 짜놨는데 그냥 처음에는 나 혼자만 쓰기 때문에 돈이 안 되죠 당연히 그런데 같이 쓰고 있으면 이런 수당이 나한테 들어온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계신 이 자리가 우리가 10년 안에 내가 만약 임페리얼까지 같이 간다고만 해도 1년에 13억 6천만원이면 1억 3천 6백이면 한 달에 천만원 맞죠 지금 여러분들 그 천만원의 의자에 앉아계신 거 맞습니까 네 천만원 자리의 의자에 여러분들 앉아계신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 사업할 때 초창기에 강의를 듣는데 제가 옆에 앉아계셨던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 옆에서 좌우를 하는 일이잖아요 우리는 한쪽에서 2천만 포인트가 뜬다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때 저는 비전이 거기서 보였어요 물론 강의도 강의지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센터로 찾을 때 우리는 형제 라인이지만 서로 같이 이런 협력들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내 자식만 내 자식이 아니고 내 새끼만 내 새끼가 아니거든요 옆에 자식이 잘 크고 다른 집에 아이가 잘 크고 다른 집이 잘 돼야지 내 집도 잘 되거든요 맞아요 네 그분의 나 한쪽에서 2천만원 뜨고 있습니다 그 한마디가 어떠한 스폰서가 저한테 얘기해주는 그 얘기보다도 저는 확 꽂혔어요 아 이거 되는 거구나 이거 진짜 글로벌 맞네 이거 진짜 되는 거네 그때부터 저도 이제 더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분이 지금 저 뒤에 와 계셔가지고 제가 그 생각이 났어요 지금 네 그런 일들을 여러분들도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애터미는 혼자 하는 일이 아니라 이렇게 모여서 세미나장에서 같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석세스 세미나를 또 회사가 돌려줘요 만약 내가 돈을 많이 버는데 이런 세미나들을 내가 다 돌려서 한다 그러면 얼마나 어렵겠어요 하지도 못할 뿐더러 그 비용이 또 만만치 않아요 저는 그런 거 할 수 있는 능력도 없어요 그렇지만 회사에서 이 모든 시스템을 돌려주기 때문에 우리는 손을 잡고 그 자리에 와서 앉아있고 그리고 형제라인들과 함께 그런 것들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된다 그러면 왜? 내 스폰서가 잘 돼야지 내가 잘 되거든요 그렇죠? 내 스폰서가 잘 되려면 나의 형제라인도 잘 돼야 되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같이 모든 것들을 만들어낼 때 우리는 이제 더 좋은 나 그리고 더 좋은 센터 그리고 더 좋은 회사 앞으로 이제 더 공헌할 수 있는 그런 애터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미나에 참석해서 같이 이제 추억도 오르네요 네 애터미 안에서 저는 이런 희망을 갖고 애터미를 했고 그리고 남편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지금 이제 막 잘 사는 건 아니지만은 불안하지 않고 마음이 편안하다고 왜 애터미가 있어서 희망이 보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희망을 갖고 지금도 열심히 달리고 있고 지금까지 들어주신 여러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부모님이 지금 중국에 계시는데 제가 이제 자주 찾아뵙지도 못하고 하니까 좀 모셔오고 싶어요 한국으로 근데 모셔와야 되는데 집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 집을 마련할 수는 없겠지만은 제가 좀 알아봤더니 역세권 쪽에 원룸이 한 1억 6천 7천이면은 1억 6천에서 1억 7천 정도면은 이제 살 수 있는 그런 집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걸 목표로 내가 누구의 손을 빌리지 않고 내가 한번 그 돈을 마련을 해서 엄마 아빠를 여기에 모셔오는 게 제 꿈이기도 해요 그래서 부모님을 같이 옆에서 보면서 이제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애터미 안에서 감히 꾸게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그 마음속에 있는 그런 꿈들을 깨워내서 그럼 어쩌면 이제 제가 얘기한 꿈은 초라한 꿈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저에게는 아주 간절한 꿈이거든요 지금 앉아계신 여러분들도 남이 들었을 때는 초라할지는 몰라요 그렇지만은 내 꿈인 게 중요하거든요 내가 그 초라한 꿈이라도 이 안에서 꿀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그 꿈이 실현될 수 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모두 희망을 갖고 꿈을 이루는 그런 성공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수